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0.6%가 늘어난 약 14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6조 8,110억 원으로 올해보다 0.9% 늘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R&D 규모 전체의 34.4% 수준입니다.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와 청년과학자 육성에 1조 800억 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. 또 과학기술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도 모두 1조 1,700억여 원을 쓸 예정입니다.